아유 못해볼건데 이거 이씨 아유 이씨 아유 이씨 아 여러분들 제가 3월달에 약속한거와 다르게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점 동축하여 주시옵소서 암튼 제가 요즘에 먹고살기 바빠갖고 앞으로 요렇게 한가롭게 낚시를 다닐 수 있을 랑가 랑가 있을랑가 잘 모르겄는데요 암튼 오랜만에 추노처럼 열심히 도망나온 만큼 맛있는 황사를 잔뜩 마시면서 나겟나겟 재미나게 지겔지겔 재미지겔 놀아보도록 하거슴도 아 지금 서풍이 아이 짜증나네 암튼 서풍이 조금 세게 불고 있는데 아유 어떡하겄어요 그룹그룹 힘들게 나왔는데 던져봐야겄쥬 테스팅이 잘 될랑가 모르겄네 하나 둘 빠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실 때는 날씨가 엄청나게 좋아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서풍에서 똥바람이 가발이 날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낚시가 제대로 될랑가 모르겄네 낚시가 제대로 될랑가 모르겄네 지금 물이 신명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가미가 나와줄지 모르겄네 암튼 오늘 한마리 잡으면 24년도 첫 곡인데 어떤 놈이 잡혀줄지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만 궁금한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호를 달아봅시다 아이씨 팔이 안닿네 됐다 아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먹었지 깨끗하게 먹은건가 물살에 떨어진건가 암튼 요번에는 두 마리를 달아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잘못팠나 이게 웬일이래 놀래미새끼라도 나올줄 알았더만 아이 꼼짝도 안하네 근데 오면서 보니까 다른데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하하하하 이렇고로 위로를 삼아 봅니다 하하하하 어 투도독 입질 왔었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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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놈아 다시 물어라 아직 먹고있나? 아 어떻게 된거야 얼마만에 온 입질인데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아 이걸 더 기다려봐야 되나 지렝이를 새로 갈아줘야 되나 어떡하죠? 어떡할까요? 아이 시간도 없는데 그냥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없잖아 아 낚시하면서 힐링을 해야지 되는데 화만 많아지고 시브랭 이런씨 아 어떻게 된거야 아 대장아 아이고 이거 왜 안켜줘 어? 부러졌나? 아이씨 아아 오늘도 낚시 망한듯 아이씨 이놈의 새끼 수고라 이렇게 거친 환경 속에서 자연과 맞서 싸우는 요런 것이 또 낚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우 근데 아직도 바닷바람이 차네요 아우 추워 아이씨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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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아이 뻥 안치고 진짜 입질 있었어요 아 뭐야 왜 거짓말쟁이를 만들어 방울소리 들으셨죠? 아예 안 들렸나? 아이씨 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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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먹건데 이거이씨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아이씨 암튼 3시 정도 됐는데요 낚시는 여기서 포기하도록 하겄습니다 아이 오늘 아가미 구경 좀 하나 싶었는데 요 모양 요 꼴이 돼버렸네요 암튼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겄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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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아이씨 죽겄네